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충일이네요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우린 열심히 또 수요공급을 공급하고 자 5주차 보죠 첫 번째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균형가격과 균형량 일단 이 단어 뜻을 알아야죠 가격인데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요와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균형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죠 같을 때 균형가격이 만들어지고 같을 때의 양을 균형량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균형점이 이동한다는 거 한번 보죠 균형점이 이동한다 자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이 있다 오른쪽이 내려가니까 수요곡선 D라고 할 거고 오른쪽이 올라가니까 공급곡선 S라고 쓰겠죠 여기에서 이제 균형이 만들어질 거고 이때 가격을 균형가격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해서 시장가격이라고 하죠 시장가격이 있고 이때의 양을 균형량이라고 하는데 자 보니까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수요곡선이 이동했다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때 수요량을 변화시킨 원인은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네요 자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수요의 증가가가 일어나서 곡선 이동하면 자 그러면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곡선 이동하다 보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걸 균형의 이동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아무 원인이 없으면 균형을 이루고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이동이 일어나면 균형점이 이동하게 된다 이때 보니까 이 점이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균형가격은 상승 오른쪽 가면 균형량은 증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볼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양이 오른쪽 가냐 왼쪽 가는 건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양이에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양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이걸 말로 한번 풀어 써보죠 말로 자 그러면 수요는 오른쪽 갔으니까 수요의 증가죠 수요의 증가를 줄여서 우린 그냥 수요 증가 이렇게 해보죠 수요 증가 자 공급곡선은 가만히 있네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다를 공급은 뭐하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또는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균형가격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균형량도 변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균형의 이동 균형의 이동이 일어나서 이제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겠냐라고 했을 때 균형가격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균형의 균형의 가격은 상승할 거고 균형량은 증가 이렇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이제 이걸 배우는 거죠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했겠냐라는 거 자 근데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이게 만약에 공급이 증가한다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얘가 이쪽으로 가겠네요 자 그럼 증가가 나타나면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변해요 양이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풀 때 자 이걸 볼 건데 자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든 공급의 증가가 나타나든 증가가 나타나면 곡선은 우측 간다 그럼 무조건 양은 양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거죠 증가하면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감소하면 양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제 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보니까 우리가 수요에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이 오른쪽 갔더니 가격이 올라갔죠 왜 올라갔느냐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서로 살려고 하면 수요가 경쟁을 하겠죠 수요 경쟁하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서로 살려고 선호도가 증가했다 인기가 증가했다 수요 경쟁이 증가했다 서로 살려고 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상승이라고 해도 되고 증가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상승도 맞고 증가도 맞아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상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시험에 증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상승 증가 똑같은 얘기고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진 거죠 물량이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질 거예요 희소성이 즉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소할수록 가치가 커지죠 이건 무슨 요인이에요? 우리가 감정평가 배웠으니까 가치를 크게 만드는 요인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과 가치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있었어요 대답을 해봐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일지의계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는 일지의계가 있고 가치를 크게 발생하는 요인 이상효유 발생 요인 이상효유죠 이때 희가 뭐예요? 희소성 희소성 가치를 크게 만드는 건 희소성이에요 어찌 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희소성이 줄어들 거예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가치 가격이 하락할 거다 감소할 거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거다라는 거죠 균형점의 이동 이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수요 공급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변하고 하나가 변하지 않으면 변한 것만 둘 다 변했는데 크게 변한 게 있고 작게 변한 게 있으면 크게 변한 것만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양과 가격 중에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폭으로 변하면 다 알 수 있는데 뭔가 하나는 일정하더라 변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들어간 걸 해석해야죠 완전 자 완전 한번 보죠 자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공급은 일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풀어낸다면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면 증가면 양은 증가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보겠네요 그러니까 그래프로도 올라갔고 오른쪽 가격 상승 양 증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완전 한번 보죠 우리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죠 100% 자 이것도 모르고 뭐 다른 거 용도적 공부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무조건 이거 먼저 순서를 정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수직선 나오면 얘는 완전 비 내린다 라고 했어요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 이 수직선의 특징을 따져보면 올라가거나 선은 점들에 연결해요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얘가 보니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양이 증가도 안 된다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그러면 딱 고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고정됐다 맞아요 고정되었다 근데 이제 양이 0은 아니죠 0은 여기니까 만약에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양은 언제나 얼마 100이에요 양은 100으로 고정됐다 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이 10일 때도 양은 얼마야 100이에요 가격이 100일 때도 얼마야 100이야 가격이 1000이라도 양은 100이에요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양은 무조건 100인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언제나 얼마 100 이렇게 쓴다라는 거였죠 양은 무조건 100 여기에 피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피가 얼마든지 간에 양은 무조건 100이니까 그래서 완전 비 내린다 라고 하면 수직선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수직선 자 수직선이고 얘는 뭐가 일정하냐면 양이 일정해요 수직선이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이 일정 양이 불병 양이 고정 이때 양은 0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Q는 이게 만약에 100이라면 Q는 100 이렇게 간단한 함수식으로 쓴다 원래 우리는 함수식은 P는 100-EQ 이렇게 PQ가 같이 들어있는 걸 쓰는데 이런 함수식이 아니라 Q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고 그럼 이제 수평선을 본다라면 얘는 완전 탄력이겠죠 완전 탄력의 특징을 봤더니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 하락 안 한다는 얘기네요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0은 아니죠 0은 얘기고 얘가 만약에 200이라면 가격은 언제나 200 양이 10이든 2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언제나 가격은 200이에요 가격이 얼마로 고정되어 있어요 200 예 함수식을 P는 200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P는 숫자, Q는 숫자 이런 함수식이 나오면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탄력은 수평선이고 가격이 일정하고 이제 머릿속에 수평선이라고 하면 수평선은 그릴 수 있죠 이 수평선을 딱 그리고 머릿속에 해석해야 되는 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가격이 일정하다 수직선이 딱 떠오르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프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는 건 가격이 변하는 거고 왼쪽 오른쪽 가는 건 양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은 P는 숫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보죠 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얘가 100 이렇게 나와 있대요 무슨 곡선? 무슨 곡선? 완전 비탄력 수직선은 맞는데 수직선은 맞고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이고 얘의 함수식은 뭐예요? Q는 100이죠 얘가 만약에 만약에 얘가 공급곡선이라고 해보죠 공급곡선이라고 해보죠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이제 균형일 때가 나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수요가 있어야죠 수요 공급이 같아야 균형일 거니까 여기서 PQ가 있고 만약에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뭐예요? 균형이죠 균형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될 수 있겠지만 균형 양은 얼마예요? 균형일 때 양은 얼마? 100 만약에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균형 양은 얼마? 100 이렇게 생겨도 균형 양은 100 그러니까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뭐든지 간에 이런 함수는 언제나 양은 얼마? 100 균형일 때도 균형 양 얼마?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P는 200이라는 완전 탄력이 있다고 해보죠 완전 탄력 얘가 수요곡선이라고 해보죠 수요곡선 얘가 200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언제나 가격이 얼마? 200 양이 얼마든 균형이든 어쩌든 무조건 가격은 200이에요 공급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가 균형점이죠 균형 가격 얼마? 200 공급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균형 가격은 200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균형이든 아니든 무조건 가격은 200 얘는 무조건 양은 100이에요 균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보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완전 비탄력 나오면 이게 공급이든 수요든 중요하지 않고 수직선이면 무조건 뭐가 일정? 양은 일정이에요 변하지 않죠? 얼마로 일정하냐? 그럼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100으로 일정 수요가 증가를 하든 어쩌든 신경 안 써요 무조건 양은 100으로 일정이라는 얘기고 얘가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탄력이래요 이게 수요든 어쩌든 중요하지 않고 수평선이라면 얘가 만약에 200이라면 가격이 얘는 무조건 가격은 얼마? 200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무조건 가격은 200이에요 여기에 공급이 증가하든 말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나오면 무조건 하나씩을 정해놓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일정 변하지 않는다 그 값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간단히 균형점의 이동을 한번 풀어본다라면 이런 거죠 완전 탄력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선? 수평선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가격이 일정 가격이 불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격은 일정한데 그럼 이제 양을 판단할 때는 양은 변한 거가 얘를 결정한다 증가하니까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 수요 감소한대요 완전 비탄력이면 무조건 뭐가 일정? 양이 일정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양이 일정 그러면 가격은 변한 거가 얘를 결정하는 거예요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문제 보죠 18번 자 균형점의 이동에서는 말 문제가 나오면 보너스로 나온 거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요즘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계산 문제가 자 일단 연습해 볼 건데 보죠 수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면 작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뭘 따져줘야 돼요? 크게 변한 거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하면 양은 증가 증가 나와야죠 틀렸네요 그럼 다른 거 안 봐도 되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 자 양은 증가 나와야 되고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 얘는 맞고 자 둘 다 감소하는 경우에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얘는 크다면 얘는 작다면 이런 거 잘 봐야죠 자 그러면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자 감소니까 양은 감소 이렇게 나와야죠 양 먼저 따져야 우리가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고 자 둘 다 감소하는데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다면 이라고 나왔죠 얘 중요하죠 같다면 자 그럼 이제 얘와 얘가 같으면 따져보죠 각각 양 감소 양 감소 둘 다 양을 감소시켰으니까 양은 감소됐을 거예요 양은 감소되었을 거다 일단 틀렸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변했냐를 따지면 수요 감소면 가격은 하락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 폭이 똑같으니까 100을 하락시켰으면 100을 상승시켰어요 그럼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오른만큼 내렸을 거니까 가격은 불변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린 거죠 자 둘 다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우에 보니까 자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감소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 다 틀렸네요 자 5번 보죠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 볼 필요 없고 증가하면 양은 증가 공급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 5번이죠 이제 이런 건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경제론에서 균형점의 이동 자 여기 뭐 우리 5번까지 읽었지만 사실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건 뭐 30초도 안 걸려야 돼요 양을 먼저 보면 출시자가 양을 이렇게 체크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균형점 이동은 다음에도 문제 풀 때 출시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양 먼저 해 양 먼저 양이 쉽잖아 증가면 증가 양은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증가면 양 증가 어 틀렸네 감소면 양 감소 틀렸네 둘 다 똑같는데 양 감소 양 감소 둘 다 양 감소 했으니까 양은 감소 틀렸네 감소니까 양은 감소네 틀렸네 얘가 맞겠죠 체크해서 19번 보죠 자 보니까 공급이 완전 탄력이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거죠 완전 탄력 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탄력이면 뭔가 하나를 정해놓죠 얘가 수직선 뭐가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은 뭐하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고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그래서 틀린 거고 얘는 똑같은 얘기니까 자 3번 보죠 얘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다가 수요가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일정 양이 일정 그래서 양은 일정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 되죠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고정된다 맞는 얘기고 그럼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뭐한다 상승이라고 나와야죠 상승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완전 비탄력 수요 증가 똑같은 얘기인데 가격은 상승 양은 불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똑같아 가격은 상승 양은 불변 2번을 했어야 돼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탄력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가격이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은 얘가 결정하겠네요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 이것도 뭐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균형점의 이동 자 우리가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이제 함수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균형점 이동을 말로 우리가 풀었지만 계산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얼마 상승하고 얼마 증가했는지 따져보자 라는 얘기에요 자 22번 먼저 보죠 자 그런데 22번을 보니까 자 수요함수는 이렇게 Q는 800 마이너스 2P로 나왔는데 공급함수가 P는 200 이렇게 나왔고 얘가 P는 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량이나 균형량은 얼마나 변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얘가 무슨 탄력성이냐 무슨 탄력적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보니까 특이해요 P는 숫자 이렇게 나왔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해석할 때 P는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한 거죠 가격이 일정한 건 무슨 선 완전 비탄력 수직선 얘기하는 아니 완전 탄력 수평선 얘기하는 거죠 얘는 가격은 300으로 일정하다 얘는 수평선 완전 탄력 얘기하는 거죠 둘 다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탄력 이런 건 틀리고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수요곡선이 있겠지만 이 함수식을 쓰면 오른쪽이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수요곡선 오른쪽이 내려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공급곡선이 P는 200에서 얘가 200이라는 거예요 P는 200에서 얼마로 변했다 P는 300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300으로 그러면서 얘가 얘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1번 2번 그렇죠? 그럼 양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됐겠네요 양 감소됐을 거예요 양은 감소 양은 증가인데 얘는 아니겠네 얘겠네 라고 체크해도 괜찮은 문제였고 사실 자 이걸 풀어보자 한번 그런데 푸는 것도 간단해요 한번 보면 수요는 Q는 800 마이너스 2P라고 나왔고 공급은 P는 200에서 얘가 P는 300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Q는 800 마이너스 2P죠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가격이 언제나 200이죠 균형일 때도 얼마? 200 균형이 아니어도 200 무조건 200이에요 얘는 200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우리가 균형이라면 균형 가격도 얼마? 20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균형 가격일 때 양을 뭐라고 한다? 균형량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2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뭐다? 균형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 대입하면 2 곱하기 200 400 800 빼기 400은 400 균형량은 400일 거고 얘는 P는 300이니까 균형일 때 균형 가격도 얼마? 300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대입하면 이때 나오는 양이 뭐다? 균형량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 곱하기 300 600이니까 얘는 200 그래서 200이 양이 200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양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400이고 이때 양이 200이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감소했다 200이 감소했다 그런데 물론 이 문제는 출제자가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풀 수 있다라고 의두에서 식을 이렇게 보기를 만든 거예요 자 어찌 됐거나 답은 5번 그러니까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나오면 사실 더 쉬운 거예요 원리만 알면 얘는 무조건 가격은 200이다 그럼 만약에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얘가 만약에 공급 곡선이 Q는 100이고 Q는 20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 곡선이 그럼 얘는 뭐다? 완전 비탄력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균형량이 얼마? 100이에요 균형량이 100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이때 나오는 가격이 뭐다? 균형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 다음에 그래서 공급 곡선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고 균형 가격이 얼마나 변했냐 근데 사실 이것도 한번 따져본다면 한번 해보죠 수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여기에서 Q는 100이니까 수직선이 200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찾아라라는 거잖아요 가격은 올라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가격 하락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 문제였고 완전 탄력고 완전 비탄력 이렇게 설명 들어서 어 알겠다라는 건 알아듣는 게 아닐 수 있어 아니 알아듣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집에 가서 풀어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직접 보고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해석해서 정확히 풀어낼 수 있어야 내게 되는 거니까 자 23번 보죠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항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근데 다 까먹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무조건 풀어야 된다는 거 일단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공급함수는 변했는데 수요함수가 일정하다 그랬을 때 자 균형 가격은 얼마 변했냐 공급곡선의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변했냐 자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변했냐 얘를 또 물어봤네요 우리 기울기의 크기는 그냥 바로 보자마자 구할 수 있죠 어떻게?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P분의 Q의 개수 절대값을 써주면 돼요 P앞의 숫자분의 Q앞의 숫자 그럼 공급곡선이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으니까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 1 그럼 기울기는 1분의 1 1이고 자 여기에서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1 그럼 2분의 1이니까 0.5인 거죠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 0.5 감소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0.5가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감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건 뭐 보너스로 풀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보죠 자 공급은 이렇게 변했는데 네 수요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수요는 여기서도 150-2P겠죠 그러면 S1, D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공급거고 수요건지만 알면 돼요 1, 2라고 나온 건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균형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도 균형이 있겠죠 균형일 때 한번 찾아보죠 균형일 때는 가격과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 자 첫 번째 균형이라면 균형이라면이라는 가정이에요 균형이라면 균형이면 수요와 공급이 어때요? 같죠? 수요량과 공급량도 같고 수요가격과 공급가격도 같아요 아무 때나 다 같은 게 아니라 언제만 균형일 때만 균형일 때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일 때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균형이라면 그럼 여기 있는 공급량과 수량이 어떻다? 같다 왼쪽이 같은데 우리가 등호가 있으니까 오른쪽은 얘랑 가깝고 얘도 얘랑 같은데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 균형이라면 우변우변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라면 30 플러스 P는 150-2P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는 1P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오른쪽 넘어가면 몇 P? 3P 얘가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120 그럼 P는 얼마? 40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무슨 가격? 균형가격 이렇게 되겠네요 균형가격 균형량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여기에다가 균형가격 대입하면 나오는 양이 뭐다? 균형량 되겠네요 그럼 30 더하기 40이니까 균형량은 얼마? 70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때도 균형이라면 균형이라면 균형 이동했을 거예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동했다라면 얘 우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다 식을 세우면 30 플러스 2P는 150 마이너스 2P 얘 넘기면 플러스 2P가 되니까 4P 얘 넘기면 120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P는 얼마? 30 그러면 균형가격은 얼마? 30 여기에다가 만약에 30을 대입하면 이때 나오는 양이 뭐다? 균형량 2 곱하기 30은 60이니까 90 나오겠네요 이게 균형량 되겠죠 균형량은 20이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10이 하락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무조건 풀어야죠 이게 어렵다고 넘기면 안 돼요 다른 게 어려운 거고 이건 좀만 연습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연습해서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제 하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격은 감소란 말 써도 틀린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24번 보죠 자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제 분수를 냈어요 출제자가 분수 분수 자 보니까 수염수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할 때 자 공급함수는 가만히 있다 그럼 공급은 변함이 없고 여기서도 q는 2p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이때 균형과 이때 균형이 있을 거니까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죠 자 여기서 균형이라면 이라고 한다라면 자 이 양과 이 양이 어떻다? 같다 그럼 우변과 우변도 어떻다? 같다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20 마이너스 2p는 2p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0? 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얘 넘기면 플러스 2p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이 몇 p? 4p 얘 넘기면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 140 자 그럼 p는 얼마? 30, 35 이렇게 되겠네요 p는 35 자 균형일 때니까 균형가격이 얼마? 35 이렇게 됐고 균형량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균형가격 35를 대입했을 때 2 곱하기 35는 70 빼기 20 하니까 얘는 얼마? 5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균형량은 50 자 이때다 해보죠 자 이걸 이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얘와 얘가 똑같다고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균형이라면 균형이라면 120 마이너스 2분의 3p는 2p 마이너스 20 이거 초등학교 때 다 했어 했어요 자 분수가 어려우면 물론 얘를 우리가 얼마로 볼 수 있어요 3 나누기 하면 얼마야 1.5죠 1.5로 바꿔서 해석해도 괜찮아요 1.5로 바꿔서 해석해도 괜찮다 그럼 일단 1.5로 바꿔서 해보죠 1.5로 자 그러면 120 마이너스 1.5p는 2p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를 넘기면 플러스 1.5가 되니까 오른쪽에 3.5p 얘 넘기면 140 계산기에다가 140 나누기 3.5 해야 되겠죠 그러면 p는 얼마가 나오냐면 40 이렇게 나왔대요 계산기가 할 거니까 40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 대입하나 여기에 대입하나 값은 똑같죠 여기다 대입해보죠 여기에 40 이 p에다가 40을 대입하면 80 빼기 20이니까 얘는 얼마 60 자 그래서 양은 10이 증가하고 가격은 5가 상승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5 상승 10 증가 자 근데 만약에 1.5라고 안 쓰고 계산하는 거 한번 보죠 1.5라고 안 쓰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새롭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 보죠 그대로 내가 식을 오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식을 놨더니 얘가 2분의 3p는 2p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얘가 분모가 거슬려 얘가 지금 2분의 3이니까 1점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3분의 1이라고 하면 어떻게 3분의 1이라고 하면 0.66666인데 0.6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만약 얘가 3분의 2고 얘가 만약에 얘가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일단 하나만 해봐 하나만 그래요 하나만 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이렇게 그럼 이 3이 걸리적거리니까 3을 없애려면 모두 다 얼마씩 곱할 수 있어요 3을 곱할 수 있어요 모두 다 3을 똑같이 다 곱해도 식은 동일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 3 곱하면 얼마 360 여기 곱하면 2P 얘 곱하면 3P 얘 곱하면 60 이걸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된다 만약에 얘가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식을 썼더니 얘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3과 분모에 있는 2가 거슬리잖아요 모두 없애려면 최소 공배수라는 걸 곱해주면 돼 이런 거 들어봤잖아 우리 둘 다 없앨 수 있는 거 얼마 곱하면 될까 6이죠 6 그러면 여기다도 6 여기다도 6 여기다도 6 여기다도 6을 곱하면 식을 바꿔보죠 곱하면 얼마? 720 얘 곱하면 4P 나중에 계산기가 할 거니까 숫자가 커져도 상관없어요 얘 하면 얼마? 3P 얘는 120 이걸로 바꿔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계산기 할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이번 모의고사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분수 나왔다고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6만 똑같이 곱해주면 이거 다 분모 풀어줄 수 있다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뭐죠?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탄력성이죠 무조건 무조건 두 문제 나올 거예요 무조건 두 문제 탄력성과 관련되어서 계산 문제까지 포함하면 탄력성에 대한 건 두 문제 이상이 무조건 나온다 자 먼저 이제 가격 탄력성 뭐죠? 우리가 그냥 탄력성 얘기하면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 이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은 생략할 수 있어요 탄력성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읽냐면 가격에 의해서 뭐가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따진다 그랬어요 원인은 뭐예요? 가격 결과는 뭐예요? 양 우리가 분수를 쓸 때는 비율을 쓸 때는 원인분의 결과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아보는 거다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결국 중요한 건 언제나 탄력성은 양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봤을 때 자 얘와 얘는 무슨 관계예요? 가격 탄력성과 양의 변화율은 무슨 관계? 비례 자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양의 변화율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 양이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한대요 변화가 크대 변화가 그럼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증가하는 것도 변하는 거야? 맞죠? 감소하는 것도 변하는 거야? 맞잖아요 증가도 변하고 감소도 변화예요 변화가 크다는 거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 증가할 때는 어떻게 증가한다? 많이 증가한다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격에 의해서 양이 지금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수요량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이미 정해놨어 법칙으로 무슨 법칙?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라고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이때 만약에 이 재화가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줄고 양이 많이 줄고 이 재화가 비탄력이면 줄긴 줄은데 어떻게? 조금 준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싸지면 싸면 산다잖아요 산다 사는데 우리가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가 수요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갔다 그럼 양은 증가해야 되는데 이때 재화가 탄력적이면 증가할 때 많이 증가하고 비탄력이면 조금 증가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포함한 얘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양이 많이 변한다 양의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많이 변하는 건 증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증가할 때 감소할 때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 이건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수요법칙에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사고 안 사고 하는데 이때 탄력적이면 살 때는 많이 안 살 때는 많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크다 그럼 결국 탄력성은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얼마나 변하는 거예요 양이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면 공급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성질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야 양을 정하는 개념이야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무슨 개념이다 정량적 개념이다 정성적 개념이 아니라 성질을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탄력성은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정량적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이해해야죠 이거 양이 변화가 크다라는 건 탄력성이 크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탄력성 크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 많이 변하는 건 뭐가 증가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증가할 때는 크게 감소할 때도 크게 크게 변한다 크게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번 보죠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양인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자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수요량과 가격이 똑같대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 이렇게 쓸 건데 얘하고 얘가 똑같대요 얘가 10% 변할 때 10% 변한다면 얼마? 1 이렇게 되겠네요 1이 기준이에요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단위 숫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보다 크면 탄력적으로 바뀌겠죠 탄력성 값이 1이니까 1보다 큰 값이면 탄력성이 커지겠지 탄력성 커지는 걸 뭐라고? 탄력적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얘가 탄력 무한대라면 완전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얘가 0이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1을 기준 잡아서 1보다 크면 탄력적으로 바뀌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으로 바뀌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탄력적인 건 양과 가격 중에 누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하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10%가 가격이고 양이 20% 변해야 얘가 1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비탄력이란 건 양이 가격보다 어떻게 적게 변하는 거예요 양이 적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이 가격보다 적게 변하면 얘가 0.5 나오니까 1보다 작은 값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해요 얘가 자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이죠 탄력성이 얼마? 0 얘 기억해놔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면 우리가 이미 배웠을 때 수직선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양이 일정한데 얘가 탄력성이 0이래요 탄력성이 0이다라는 걸 한번 조금 해석해보죠 그럼 수요량이 양이 양이 0이 아니라 양의 뭐예요? 이 퍼센트가 변화율이 0이 다예요 그럼 이제 수직선을 한번 보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100이래 양은 얼마? 100이죠?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니까 그럼 양의 양은 0은 아니야 양은 100이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양의 변화율은 얼마야? 0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양은 100인데 양의 변화율 변화율 퍼센트는 얼마냐 하면 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력성에 집어넣는 건 뭐예요? 양의 변화율을 집어넣는 거예요 변화율 그럼 얘가 0이니까 10분의 0하면 얼마?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 그래서 얘가 양의 변화율이 0이다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율이 0이다 0이니까 가계탄력성 얼마? 0 그렇다고 양이 0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문 낼 거예요 완전 탄력성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어서 수직선이어서 탄력성 값이 0이므로 양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라고 해야 돼? 양의 변화율이 0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양이 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의 변화가 0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니까 양은 100으로 양이 0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양의 변화율은 0이다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이니까 변하지 않는다 변화율은 0이다 증가감소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따가 볼 거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커질 조건 외워야죠 수요가 탄력성이 커지려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이 탄력성이 커지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만들수록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럼 보죠 쉽고 빠르게 만들려면 원자재의 가격은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싸야 되겠네 싸야 쉽게 만들죠 그러면 건축 규제는 강화돼야 완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싸우면 쉽게 만들지 규제가 완화되면 얘가 쉽게 만들지 그리고 생산기간이 짧으면 생산기간 생산기간이 짧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만드는 데 기간이 짧다는 건 빨리 만든다는 얘기죠 이럴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건이 암기코드가 우리가 세수주장비싸용 외웠어요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그 다음에 장기가 단기보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장기가 단기보다 비싼 사치품일수록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세수주장비싸용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니까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하루를 기준 잡아서 하루 기간을 잡고서 양의 변화를 보고 내가 10년 기간을 정하여서 양의 변화를 본다라면 하루 동안에 양이 많이 변하겠어요? 10년 동안 양이 많이 변하겠어요? 10년! 이건 짧게 봤을 때 단기로 봤을 때와 길게 봤을 때 길게 보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을 거다 특히 공급이 그래요 공급은 짧은 기간 때는 거의 만들 수가 없다 긴 시간이 충분한다면 양이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양의 변화가 커진다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 양의 변화가 커서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잘 봐봐요 A라는 재화의 생산 소요 기간이 단기일수록 단기일수록 얘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이걸 얘기할 때 이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건 길게 봤느냐 짧게 봤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만드는 데 기간이 짧을수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수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만드니까 뭐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탄력적이다 그래서 일단 외워놔야죠 수요는 대체제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수, 주장, 비사, 용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탄력성의 활용 보죠 자 이제 얘가 가장 중요한 얘기 우리가 경제론에서 가장 어렵게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뭐 저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됐다라면 쉬는 시간에 조금 다시 이 지문들을 확인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벽히 이해해야 돼요 자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를 얘기할 때 균형점 이동할 때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게 있대요 자 일단 한번 보죠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면 뭐가 크게 변하는 거예요 양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크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탄력적이면 무조건 양이 많이 변한다 양이 크게 변한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작게 변하겠네요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균형점의 이동에 따라서 탄력성을 적용할 건데 첫 번째는 균형점 이동을 판단하고 두 번째는 탄력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균형점 이동을 판단하고 두 번째는 탄력성이 크냐 작냐를 판단해서 집어넣는다 자 그럼 이제 균형점 이동 먼저 하는 거 두 번째가 탄력성을 적용할 거예요 해보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이제 균형점 이동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수요는 증가했죠 공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어 감소했어 그러니까 증가했어 감소했어 변하지 않았다죠 일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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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정하고 수요 변했으니까 변한 거 균형점 이동은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되겠네요 그럼 수요 증가니까 수요 증가니까 어떻게 양은 증가 가격은 상승 이렇게 적어놓고 두 번째 여기에다가 이제 탄력성을 적용할 건데 두 번째는 비탄력이래요 비탄력이면 양이 어떻게 작게 가격은 크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은 여기에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양은 어떻게 작게 변하고 가격은 어떻게 크게 변한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결로로 적어놓으면 자 가격 양 이렇게 나왔을 때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상승하는데 비탄력이니까 양은 어떻게 작게 가격은 어떻게 크게 그러니까 일단 균형점 이동을 체크해 놓고 두 번째 탄력성을 비탄력이니까 작게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거 이거 나가는 거예요 이때 더 크게냐 더 작게냐 할 때 크게 앞에 있는 더는 의미가 없다였어요 의미 없다 크게 작게를 수직하는 거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집어넣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데 출제자가 헷갈리게 하려고 어렵게 보이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격은 오른 거죠 가격 상승이니까 근데 크게 올랐대요 그럼 오른 폭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을 크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폭이 크다 양은 증가했대요 양은 증가했는데 작게니까 어떻게? 폭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게는 어떻게 변한 거예요 더 변한 거고 작게는 덜 변한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나왔대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비탈력 공급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으니까 쓸데가 없다 공급은 쓸데가 없어요 그럼 수요 증가니까 얘에 의해서 일정하고 변한 거니까 변한 거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 증가하면 양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얘 집어넣으면 돼요 비탈력이면 양이 크게 작게 작게 비탈력이면 양이 작게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그래서 양은 작게 집어넣고 가격은 크게 읽으면 돼요 양은 작게 증가했다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더 집어넣을 수도 있죠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양은 더 작게 증가했다 가격은 더 크게 상승했다 다른 말로 바꿔보죠 양의 증가폭은 작다 가격의 상승폭은 크다 이때 더 변한 거냐 덜 변한 거냐 이걸로 바꾼 나라면 양은 덜 증가했고 가격은 더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보죠 자 수요 감소했고 공급이 비탈력이래요 공급은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정하니까 예의 결정되겠네 그러면 감소니까 양은 감소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탈력 집어넣어야죠 비탈력이면 양은 어떻게? 작게 탄력이면 양은 크게 비탈력이면 양은 작게 여기 어떻게? 작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가격은 크게 크게 집어넣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되고 하나 더 해보죠 자 공급 증가했고 수요가 탄력적이래요 그럼 수요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균형점 이동 예의에 결정하는 거죠 증가니까 양은 증가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적이면 뭐가 크게 변한다 양이 크게 변한다 그럼 여기에 크게 그 다음에 여기는 작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슥하면 양은 증가하는데 크게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의 증가폭은 크다 가격의 하락폭은 작다 양은 어떻게? 더 덜 집어넣으면 양은 더 증가했다 가격은 덜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 여기까지가 말 문제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의 유형이니까 풀어내고 문제 한번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뭐 할 게 많네요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첫 번째 탄력성의 활용은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거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걸 구분하는 데서 첫 번째 두 번째 탄력성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질 수가 있대요 수입이 비싸게 팔 때와 싸게 팔 때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대요 일단 암기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일단 암기해서 풀어내야 돼요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이 많이 나오니까 고가로 팔아야 뭐하다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고가가 유리하다 가수비 고가 가수비가 비싸다 그래서 총수입은 고가일 때 좋은 거고 이 부담이 크다는 건 무슨 부담이에요 조세 부담이죠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해서 비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걸 한번 해석해보면 잠깐 이해 한번 해보죠 잠깐 자 우리가 수입은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일 수의 양을 곱할 건데 이 양은 수요량이 중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즉 팔려고 내놓는 게 수입이 아니에요 팔려고 내놨지만 사가야 우리가 수입을 벌 수 있으니까 이때 가격과 양을 곱할 때 이 양은 공급량이 아니라 수요량을 의미한다 근데 수요량을 의미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독특한 거예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일 때 유리하냐 저가일 때 유리하냐 이 비싸면 안 산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보죠 자 봐보죠 가격이 올랐대요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수요량은 감소하죠 근데 만약에 이 재화가 비탄력이래요 비탄력 비탄력 그러면 양이 줄은데 많이 줄어요 조금 줄어요 작게 줄어야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줄어야 돼요 조금 가격은 많이 올렸는데 양이 조금밖에 안 준대요 가격은 10배 올렸어 양은 2배밖에 안 줄었어 가격을 10배 올렸는데 양이 2배밖에 안 줄었대요 그럼 가격 올린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죠 얘와 얘를 곱할 거니까 그럼 총수임 뭐 한다 증가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탄력적일 때 한번 보죠 가격이 내려갔대요 싸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사는데 이 재화가 탄력적이래요 그러면 싸면 사는데 양이 많이 변해야 돼 조금 변해야 돼 많이 변해야 돼요 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2배 내렸는데 사는 양은 10배가 증가한 거예요 100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비교하면 총수입은 양이 커진 거에 의해서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탄력일 때는 비싸게 팔아야 좋네 탄력적일 때는 싸게 팔아야 좋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외울 때 비탄력일 때는 어떻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 이거예요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 그럼 반대로 비탄력일 때 저가는 뭐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력적일 때는 언제 유리하냐 저가가 유리하겠다 그럼 탄력적일 때 고가는 뭐하다 불리하겠다 이거 하나를 외워서 나머지 세 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비고가 유리 그럼 만약에 단위탄력적이면 어떨까요 단위탄력적 얘가 총수입인데 수입인데 얘가 가격과 양이에요 얘가 단위탄력적이래 그럼 가격이 오른 만큼 양이 똑같이 내리겠네 10% 오를 때 양이 10% 줄어요 그럼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네 그래서 단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일어나도 총수입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른 만큼 내렸으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고가가 유리하다 세 번째 조세 부담은 누가 많이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수요와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대상이 많이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산세라고 해보죠 재산세 재산세는 취득과세예요 보유과세예요 보유과세죠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세 우리 지방세 나오면 세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럼 봤을 때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냐라고 나오면 탄력성이 작은 대상 비탄력적인 대상이 많이 내는 거야 우리는 이것만 따져보면 돼 탄력성이 작은 게 누구? 공급 그럼 누가 많이 낸다? 공급자 공급자 또는 임대인 임대주택에서 임대인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부담이 뭐하다? 크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누가 비탄력이에요? 수요가 그럼 누가 많이 낸다? 임차인 수요자 또는 임차인의 임차인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르게 조금 해석해 본다면 원래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냐면 임대인이 내야 돼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임대인이 일부를 임차인에게 떠넘겨 이걸 뭐라고 한다? 전가 떠넘기면 결과적으로 임대인도 얼마 부담 임차인도 얼마 부담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얼마씩 부담하게 되었다 이게 조세의 떠넘기는 건 전가 떠넘기는 건 전가 떠넘겼더니 결과적으로 얘 얼마 얘 얼마 부담하게 되었다 이걸 뭐라? 조세의 귀착 귀착되었다 귀착 귀착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서 귀착된 거예요 전가가 일어나서 귀착되었다 근데 전가시키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가시키냐면 세금을 올린 만큼 전가시키는 게 아니죠 세금을 20만원 올렸어 근데 임대인은 임대료를 10만원 올렸어 얼마 전가시키는 거예요? 10만원 전가되는 거예요 세금을 올린 만큼은 전혀 상관없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10만원 올렸다라는 건 올린 만큼을 떠넘겼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의 전가분은 뭐랑 똑같냐면 임대료 인상분과 똑같다 임대료를 올려서 전가시키니까 만약에 임대료를 5만원 올렸어요 그럼 전가 얼마 된 거야? 5만원 된 거예요 임대료를 20만원 올렸다 전가도 20만원 된 거예요 임대료 인상분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원래 낼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가를 하다 보니까 내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보죠 임대인이 부담을 많이 했대요 그럼 전가를 많이 시킨 거야? 못 시킨 거야? 많이 못 시킨 거죠 낼 사람이 많이 냈으니까 많이 떠넘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가가 어떻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임차인의 부담이 크대요 임차인은 원래 안 낼 사람인데 뭐 해서? 전가 되어서 많이 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조세의 전가가 큰 거에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조세의 전가가 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왔어요 비탄력이면 세금 많이 내는데 완전이래 모두 누가 낸다? 임대인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전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내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한 거잖아요 못한 거잖아 떠넘기지 못했어요 이건 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효율적인 조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넘기지 못했으니까 좋은 세금 역할이 된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헨리 조제에 대해서 조금 배울 때 자 근데 얘를 일으키는 결과가 또 하나가 있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면 세금을 이제 안 내겠네 비탄력이면 많이 내고 탄력적이면 세금을 조금 내겠죠 근데 완전 탄력이래 그럼 임차인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럼 누가 낸다 임대인이 모두 부담한다 그러니까 얘나 얘나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 비탄력이면 많이 내는데 완전이니까 누가? 임차인 임차인이 모두 부담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가가 엄청 많이 된 거네요 다 된 거죠 자 근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래요 탄력적이면 세금을 조금 내는데 완전이니까 임대인은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임대인은 부담이 없다 그럼 결국 뭐가 된다? 임차인이 모두 낸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내용을 받고 쉬었다가 문제 풀 건데 얼른 다시 한번 문제 해당되는 거 내가 좀 풀어봐요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하고axe는